재미부동산협회 주최 제9회 부동산박람회가 지난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동산중개업체와 건설회사, 은행 등 부동산 관련 60여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무료건강상담과 유방암검진행사도 함께 열려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여진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재미부동산협회의 주최로 제9회 부동산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보 제공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체와 건설회사, 은행 등 60여개 사업체가 참여해 수백명의 인파가 다녀가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9회 부동산박람회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서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한자리에서 아주 좋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미래종합건설이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미국 암협회의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와 무료 건강상담, 무료 법률 상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파트너가 되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기꺼이 이용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유용한 프로그램, 정말 법률 상담이나 또 이렇게 건설, 또 유방암 검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포사에 이렇게 유익을 주는 부동산 박람회를 통해서 기중한 시간이 된 것을 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베이사이드에 있는 치과로 오시면 저희가 5월 한 달 기간 동안 무료로 검진, 엑스레이와 검진을 해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회 부동산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하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동산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셔서 많은 질문에 해답을 드렸습니다. 저희 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융자를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나왔고요. 또 앞으로의 한인 부동산 업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알찬 정보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이번 부동산 박람회를 주최한 재미부동산협회는 커뮤니티를 위해 재산 증식, 투자에 관련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